수능시험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무리 학습 전략을 홍석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둔 고3 교실. 영어 수업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올해 수능의 최대 승부처가 바로 A, B형 선택제를 처음 도입한 영어 영역입니다. 중하위권 학생 30%가 문제 난이도가 낮은 A형에 몰리면서 B형에서 상위 등급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겁니다. A형이 조금 쉬운 거다 보니까 B형이 많이 부담스러운 애들이 A형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모의고사 점수가 올랐는데도 등급은 그대로고 입문계는 국어를, 자연계는 수학이 필수 영역이지만 영어는 계열 구분 없이 공통 필수여서 영어 영역의 등급이 사실상 전체 수능 판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영어 B형의 등급이 몇 등급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과 EBS 방송 교제의 연계율이 70% 이상인 만큼 EBS 연계 문제와 출제 경향을 수능 직전까지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문이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서 출제하기 때문에 국어하고 영어는 꼭 EBS 교제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또 수면 부족과 피로를 증가시키는 밤샘 공부는 수능 실패의 지름길인 만큼 실제 수능 시간에 맞춰 공부하고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